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11월 학력평가 보시는 거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전반부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여러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탄젠트 3분의 10파이죠 탄젠트 3분의 10파인데 탄젠트 주기가 얼마라고 배웠죠 여러분 탄젠트 주기는 파이죠 그럼 탄젠트에다가 3파이 빼버리면 3분의 파이면 남기 때문에 탄젠트 20도는 얼마다? 루트 3이니까 답은 4번이겠죠 1번에 4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로그 3 로그끼리 빼기는 뭐랑 똑같습니까? 나누기로 똑같죠 로그 3의 진수의 나누기가 되니까 로그 3의 9가 돼서 로그 3의 3의 제곱이면 2가 되니까 정답이 2번이겠죠 확인하시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FX가 저 녀석인데요 미분하래요 미분하지 않고 공부 안 하고 지금 이거를 푸는 학생은 있으면 안 되지 그제? 답이 3번이고 다음 4번 갑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0에서의 좌극한이랑 1에서의 우극한이래요 0에서의 좌극한이랑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2하고 1이겠죠 더하시면 어디갔어?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 또 1에서의 우극한 1 2하고 1 더하는데 2하고 1 더하는 곱하는 거구나 5번이겠죠 됐고요 그 다음 다음 5번 갑니다 부동식 3분의 1의 X-7제곱이 9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밑을 3으로 통일시키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3의 제곱과 똑같죠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2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작거나 같다 5보다 1, 2, 3, 4, 5니까 답은 2번이겠죠 했습니까? 5번에 2번이었고요 그 다음 6번 갑니다 A는 시그마 10개 합치면 5이고요 B는 20인데 우리 시그마 분배 가능하다고 배웠죠 찬찬찬 5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0에다가 빼기 10 이거 1이라고 실수는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 3번 확인되겠죠? 그래서 6번에 정답 3번입니다 다음 7번 갑니다 함수 FX의 값이 0에서 K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기울기 K분의 FK FK 에서 0 대입한 거 뺐더니 10이다 K3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10K다 K3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가 0이다 얼마 넣으면 돼요? 여기 지금 인수분해 하라는 것 같은데 3 한번 넣어볼게요 27 플러스 9 빼기 36 3이네요 답은 1번 되겠죠 됐습니까? 7번에 1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로그 2의 3이랑 로그 A의 4를 곱해서 2분의 1 되는데 로그 3의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밑을 다 3으로 맞춰볼까요? 로그 밑변한 공식 로그 3의 2 로그 3의 3 로그 3의 A 로그 3의 4 약분하시고 이건 1이고요 그러면 지금 로그 3의 A에 2인데요 그것이 2분의 1이니까 로그 3의 A는 4가 되겠죠? 정답은 5번 됐죠? 그래서 8번에는 5번이었고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다친 구간 1하고 3, 4에서 정의된 함수에 Fx 최대값이 5일 때 이게 감소함수죠? 1하고 3 중에 누구를 넣어야 최대값이 나옵니까? 1이요 2분의 1에 1-A 플러스 1이 5이다 2분의 1에 1-A가 4이다 1-A는 마이너스 2다 A는 3이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3 넣어서 답 냅시다 2분의 1에 3-A 플러스 1 뭐야? 2겠죠? 정답은 2번 됐죠? 9번에 2번이었고 그 다음